강다니씨, 우리 오디고추장 어떻게든 성공시켜보자. 구본부장은 내가 설득시켜볼게, 응? 아뇨, 전 그냥 이번엔 안 할래요. 설동탁씨 혼자 해요. 아, 사람 기운 빠지게 이럴래? 안 그래도 꿀꿀한데 너까지 왜 이래? 어, 두 사람. 로비에 마스크팩 샘플 와있으니까 좀 들고 와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상선이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야 하는데, 이런 잡문하고 있을 수 있겠지. 설동탁씨라도 준비해요.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. 아, 됐어. 혼자 무슨 재미로 하냐? 회사 잘 다니고 있네? 네. 사장님, 사엠 되신 거 혹시 알고 있어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럼, 본인이 뭘 해야 할지도 알고 있겠네? 음? 똑똑한 아가씨니까 내 말,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가봐요. 야, 부사장님을 너무 신경 쓰지 마. 괜찮아요. 샘플이나 가지러 가요. 결국 저 아가씨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되신 건데, 저 아가씨부터 퇴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놔두세요. 언제든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. 가시죠. 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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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